안녕하세요 백두산 입니다 오늘은 표고버섯을 참나무에 넣고 있어요 참나무 이렇게 많은데요 여기에다 오늘 이제 표고버섯을 종균을 다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보시면 표고버섯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에서 이제 이 나무를 끌고 왔거든요 참나무를 그래서 오늘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은 이제 이렇게 참나무에다가 이제 이 구멍을 뚫어서 종균을 집어 넣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종균을 그런데 이 작업도 만만치가 않네요 오늘 천천히 해서 이 종을 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하면은 아마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식으로 구멍을 뚫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단순 노가다 작업이죠 이런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런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데 대비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데 대비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열려 가지고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이 종균을 하나씩 빼 가지고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박아 놨습니다 이렇게 박아 놨습니다 힘든 작업은 아닌데 단순 녹아다 작업이죠 안전거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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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한줄이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참나무를 돌려가면서 다 박아야 됩니다 이상 강원도 정선에서 백두산 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참나무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참나무를 돌려주세요 너무 맛있게 만났습니다 잘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